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재벌이새들은 다 범죄자고 저는 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다 못사는 사람들 다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말을 섞으니까 배울 점도 많고 거기다가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자마자 좀 힘드시니까 쉬었다 하셔라 이런 말 한마디 있잖아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참 감정기복이 생기는 것 같은데 힘들 때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거 하나라도 옮겨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집에 있는 거 무거운 거. 아파트를 많이는 가보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먼저 물어봐요. 경비원분들한테. 어디다가 차를 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것도 경비원분들의 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저쪽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대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라고 했었을 때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두 개를 물고 있으면 또 뭐라고 하세요? 차 있다는 식으로 대놓고 갔다고. 이제 그 비싼 아파트에 가면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없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좀 차이가 있나요? 아이들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 있어요. 네. 대부분이 일단 존댓말을 써요. 저희한테 애들이. 잘 사는 집 애들은? 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말 한마디 이쁘게 하면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애들이. 애들이 너무 이뻐. 말 한마디라도 너무 이쁘게 하니까 저희도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쁜 식으로 와서 고생 많으시네요. 아저씨. 이러시면 저희도 너무 좋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가보면 애들이 일단 제품을 만져요. 만진다고 이렇게 와서. 네. 그러면 일단 저희는 또 화가 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만질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일단 대부분 분들이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애들은 부모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는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하는데 그 애들은 그냥 혼자 나가는 거죠. 막 만지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또 기순한다고 하면 애기한테 어떻게 변상을 물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말이 저희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야 만지지 마. 이래야지 그 친구들도 어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애기한테 딱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타나신다 이러면 저희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우리 애를 왜 혼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구구절절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애기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걸 만지길래 제 흥계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도 너가 뭔데 우리 아들을 훈계를 하냐. 이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도. 미안하다고 그냥. 죄송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 앞에서 작업을 하고 문을 띄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와 냉장고 예쁘다고 반지를 끼신 채로 옆면을 이렇게 만지시다 긁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잡아가지고 경찰서를 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왜 이걸 여기다 놔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고객님한테 올라가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 반지를 이렇게 긁으셨는데 이거를 새로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오늘 당장 가지고 와라. 거기 갤러리아 폴에는 가기 싫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려면 신분증도 3번 보여줘야 돼요. 갤러리아 폴에는. 3번 보여줘야 돼요? 들어가는데? 네. 그런데 진짜 간단한 게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러 갔었는데 신분증 3번 보여달라고 장부만 2번 작성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분들이 그냥 인도를 해줘요.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언제 쓰시고 내려오시면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모순점인 게 뭐냐면 부재 아파트들은 검열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부분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세시킬 수 있게 다른 점이 다 편하고. 그런 거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서울 부재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 가보고요. 안포동? 네. 반포렘이안요? 네. 반포렘이안요. 엄청 비싼데? 반포자이도 가보고요. 네. 거기가 이제 3대장이잖아요. 강남 3대장. 부자분들은 대부분 이게 가정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아, 집에 가정부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에 가서 설치를 TV를 막 하고 있었는데 달인질만 이렇게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이랬더니 아, 필요없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다. TV를 저렇게 잘 아시나? 라고 해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 원래 전화하셨던 아침에 통화가 됐던 분이랑 연락을 하셨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분한테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어차피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키우는 그 개의 삶의 질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저도 일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개 유치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 유치원이요? 그 개가 가서 배변활동이나 아니면 뭐 훈련을 받는 그런 일종의 학교라고 하는데 그 개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들도 교복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교복을 입어? 개가? 거기에 이제 냉장고 설치하러 갔는데 아, 이상하더라고요. 개가 애견카페 치고는 개가 많고 훈련에 막 애들끼리 덤블링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개 유치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하고 네이버에 쳐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개 유치원이. 그랬더니 통학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성동구 쪽에 가보면 페라리 매장이나 아니면 성동구가 유명한 게 외제차 고치는 거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차들도 이제 외제차 워낙 많으니까 요새는. 근데 어떤 분들은 강남 아반떼가 벤치라고 하잖아요. 네. 강남 소나타. 아, 강남 소나타가 벤치라고 하니까. 네. 최다 벤치 아니면 뭐 조금 비싼 거라 그러면 롤스롤스 막 지나다니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주차하기도 무서운 거죠. 이제. 어디 주차했다가 살짝이라도 끓기기라도 한다고 하면 난리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강남권으로 들어가다 보면 크게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크랙션 울리거나 이랬던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답은 못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저는 오히려 조용했어요. 고객들의 보상 심리가 다르다. 이거 어떤 거죠? 뭐 바닥에 조금이라든 기스가 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제 다르신 분들은 이제 그 바닥 조금 까진 거 가지고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9시의 시간을 맞춰서 잡고 이제 고객님 집으로 이제 배달을 갔는데 거기가 시장이었어요. 근데 시장이니까 저희가 2초부터 화물차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멀리서 대놓고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1시 55분인가여서 5분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끌고 이제 거의 집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제 2시 1분이더라고요. 근데 따님분이 어머님을 선물해 주시는 거였어요. 티비를.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1분 늦었으니까 가져가라고. 왜 약속 시간을 2시에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시간 안 지키냐고. 난 당신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받기 싫다고. 날이 2분간 지도돼가 5분간이 3분간이 8분간 assistir.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